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아쉽게도 좀 잘 상승할 듯 하더니 흐름 좋았는데 갑자기 막판에 하락을 하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매수하신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내일의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에 8자 하루 만에 결국 3,100선을 내줬습니다 시간에 뉴욕지수 선물 하락전환 선물이 또 하락전환 됐네요 그 부정적인 요인 등으로 작용을 했어요 20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0.9% 빠졌죠 27포인트 빠졌고 하락한 3,079.75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에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이 받아서 3,140까지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때를 꽂더라고요 미국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신호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신호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맥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유동성 흡수 이슈도 국내 중시에 영향을 줬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70억, 4,589억을 순매도를 해버렸어요 연기금은 이날도 열심히 팔아치우죠 3,131억 팔아치웠고 순매도 최장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은 7,484억 원을 순매수하며 홀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벌써 1,110원이에요 많이 올랐죠 4.5원이나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3,000에서 3,204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보통 연구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등락 과정에서의 힘이 균형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박스권에서 좀 많이 놀 것 같습니다 이런 지겨운 흐름 여러분들 잘 버티고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나다빠집니다 삼성전자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좀 오를 듯 했는데 갑자기 밀려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는 선박한 겁니다 0.48% 떨어져가지고 400원 하락했죠 아쉽습니다 8,200원 8,200원인데 아이고 8,200원을 아직 못 벗어내네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마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계속 놀고 있네요 그러니까 8,500원 8,600원을 뚫어줘야 하는데 멋지게 지금 못 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고점에 특히 이 부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울 텐데 그렇게 멀리 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또 기회였기 때문에 이때 저점에서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물타기라고 이렇게 뭐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그 평단가를 낮추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상당 우리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5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죠 좀 갭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삼성전자 5선도 좀 사신 분들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사야죠 땡큐니까 완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7만 5천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네요 7만 6천원하고 7만 3천원하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저점에서 사시는 분들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오래 가지 않아요 또 갑작스럽게 또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우선주 집중주로 모십시오 왜냐하면 장기투자는 집중 장기투자는 삼성전자 우선주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를 오늘은 우연찮게 개인들이 좀 팔았어요 개인들이 팔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샀습니다 99만주 약 100만주로 샀네요 외국인들이 선매수로 했고 기관은 역락 없시죠 증권이 좀 샀고 은행, 종금, 보험이 샀는데 우리의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계속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기금이 끝나는 날이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이 아닐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개인들이 좀 팔았고 외국인이 오늘 좀 샀네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도 보여야겠고요 지금 또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도 높아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개인들이 좀 샀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기관도 많이 팔았어요 오늘은 개인들이 좀 샀어요 우선주는 기금도 많이 좀 팔고 이렇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와지 않는데 너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맥없이 힘없이 계속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속상하는 그런 기관이 언젠가는 여러분들 진짜 좋았던 기관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기관이 굉장히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그 기관은 오래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잘 챙겨 보셔야 합니다 시간에 다닐까도 봤는데 보니까 이제 시간에 빠졌어요 300원이네 삼성전자 좀 올라주셨는데 빠져가지고 8만 1,900원에 끝났더라고요 신화에 다닐까가 왠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보니까 왠지 내일도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0대 총들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으로 한 10위권까지 딱 보니까 삼성전자 빠졌죠 유일하게 SK하이닉스 몰랐어요 2.63% 요즘 디램 때문에 아주 선박하죠 SK하이닉스 LG 2.66 네이버 2.89 삼성전자 1.85 삼바 1.64 현대차 조금 빠졌고 SDI가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4.03 카카오 마이너스 2.68 언택도 많이 빠졌어요 셀트로원도 많이 빠지고 대부분 한 2%대로 많이 빠졌어요 대형주들이 요즘 대형주들이 힘이 없어요 계속 지금 화양세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전기차주들도 상당히 힘을 잘 발휘하고 있었는데 요즘 근래 들어가지고 전기차가 좀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네요 하여튼 역시 반도체 힘이 있긴 있는가 봅니다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분발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막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막 난리쳤는데 이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물지수가 지금 또 0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물지수 다우전수도 마이너스 0.05 S&P 0.75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 나스닥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13,000대 600 정도 왔다 왔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이너스 1.36이면은 내일 별로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시도 그렇게 썩 유쾌하게 나가지 않을 것 같네요 러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외국기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유로, 스탁 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선물들이 다 지금 안 좋아요 지금 다들 지금 인플레이션 그런 느낌이 오는지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삼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관련된 뭐 깊은 소식들을 한번 봤어요 삼성 네오 QLED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시작하는데 삼성이 퀀텀닷 그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 TV가 많이 팔린다고 하죠 퀀텀닷 발광롤, 라이워드, QLED 앞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요즘 보니까 증강현실, AR, AR 증강현실이 요즘 또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또 이쪽 시장을 또 열심히 뚫을 것 같아요 향후 애플이나 다른 업체들도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쓰는데 삼성이 이제 담벼들은 거죠 AR에 증강현실 쪽 관련된 사업이 엄청난 무궁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분야를 삼성이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로봇 TF 신설에 가서 삼성봇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삼성, 로봇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기술을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 삼성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기사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삼성전자는 신기술이겠죠 앞으로 애플보다 더 앞서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보십시오 폴더 불폰이나 제트플립도 삼성이 만드니까 애플 따라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됐습니다 참 애플도 이제 한계가 다 간 것 같습니다 슬픈 소식들이 또 들려오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또 노조 탈압 의혹을 해가지고 노동부 경찰에 고발했다고 나오고 있네요 노조들이 또 저는 뭐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왜냐면 솔직히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해야겠지만 이게 노조가 회사 측 경영진하고 자꾸 싸우는 모습은 별로 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윈윈하면서 상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나중에 폭력까지도 이어지고 파업으로 이어져 가지고 다 모두에게 손실을 끼워놔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돼요 개선이 안 되면은 결국 기업이나 노조나 다 망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 좀 우리 삼성이 잘 슬기롭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더 이상 뭐 깊게는 예의 안 할게요 삼성준법위원회에서 이재용 취업자와 논의했지만 결론은 아직 못 내렸다고 하네요 이 관련해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취업할 수 있도록 다시 또 복귀할 수 있을수록 그런 좋은 결론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삼성도 팔팔 날릴 텐데 안타까워요 삼성의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사면을 받거나 만약에 출소한다고 하면은 또 주가 상승에 상당한 힘을 또 발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뭐 시나리오가 풀려나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왠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석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만전자 구독자분들의 오늘도 초축을 봤는데 한 2,3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는 오를 거라고 했는데 요번에 꺾이네요 내일은 내릴 거라는 표기가 43% 벌써 심리가 하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향으로 상승의 힘이 꺾인 거죠 하향으로 이렇게 꺾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힘이나 그런 걸 떠나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많이 좀 꺾이는 것 같아요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그런 위기감이 조금씩 오른가 상당히 별로 좀 유쾌하지가 않네요 지금 그래서 코스피도 벌써 하루 만에 또 3,100성 깨지는 거 보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격 특히 미국 금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크고 인플레이션 신호가 크다 보니까 지금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도 지금 1.3%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대충 우리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죠 이렇듯 우리가 이제 자꾸 초골 투표를 하더라도 정확히 맞추기 힘들어요 주가 맞춘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아도 갑자기 무슨 사건 하나 터져버리면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이 정말 주가는 뭐 얼마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참 힘든 거에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덤벼들어야지 너무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전쟁 때 뭐 전쟁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덤벼드는 것처럼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보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미국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도 그렇고 안 좋아요 신호들이 지금 신호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코스피에도 반영되고 우리 삼전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삼전은 호재가 많은데도 자꾸 꺾이니까 특히 뭐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짜증내겠지만 또 지금 또 모으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모을 거예요 역시 뭐 상반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지금 이 시점에 많이 모으자 많이 매수하자는 그런 논리로서 그런 생각으로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접근하셔가지고 틈틈이 많이 매수해 가지고 수량 확보 많이 합시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기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천만전자였습니다 Pavabad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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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